지금 14죠 이제? 두개 남았네? 이거 어떻게 가지? 이건 또 뭐야? 다 밀어가야 그냥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돌 이 돌, 돌, 돌 뭐냐? 이건 또 무엇이려? 저기요? 87님 어서오세요 이거 뭐지? 첫째가 끼는데? 아 첫째를 넘겨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첫째를 넘겨줘야 돼 아 망했다 셋째를 올리고 안 돼 셋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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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돼 셋째야 야 셋째를 했지? 밑에서 얻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셋째로 아래 구멍 왼쪽으로 들어가서 나무 발판을 밀어냅니다 첫째는 유이 빠져나갑니다 셋째로 아래 구멍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? 여기 빠져버리면 얜 못 오잖아 구멍이 있다고요? 바닥에? 어디? 어디? 나무는 못 보나? 구멍이 어디 있대? 아 첫째 어떻게 들어와 이거 밀어낸다고? 이거 밀어낸다고? 얘 못 내려오는데? 이게? 이게 몽토잖아 일단 처음에 셋째를 밀고 둘째를 들여잡고 첫째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? 둘째가 넘어가요? 첫째가 있고? 둘째야 망했음 야 너 갈게 일단 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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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일단 왕내를 보내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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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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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됐어 밀고 밀고 안 밀리네잉 과언 밀려저라잉 밀려저라 밀려저라 뭔가 뭔가 버그가 걸린 것 같은 이 이상한 기분은 뭐야 이게 뭐지? 파괴한다 망했다 그래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떨어져야 돼 안 갔다고 형님 저 여기 있을게요 자 첫째 둘째 둘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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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잉 안녕히 계세요 야 가자 다시 할게요 막내가 여기서 발판 치우는 담당이구나 막내가 여기서 발판 치우는 담당이구나 일단 둘째를 먼저 보내는 걸 잘했어 일단 둘째를 먼저 보내는 걸 잘했어 버그에 걸리든 뭘 걸리든 얘가 안돌먹으면 소용이 없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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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차근차근 해보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밀리고 이 빼빼빼로 같은 나무를 치우고 이 빼빼로 같은 나무를 치우고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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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지막이네 이건 또 뭘까 저기가 얘네 집인가봐 방송할 때 개인적인 얘기는 자제해주세요. 웬만하면 다른 분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네. 벙어리인 건 맞아요 방송할 땐 게임 얘기만 해도 저기 해야 되는데 주의하세요 이거를 미는거같은데? 뭘 또어떻게해야되지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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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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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, 이걸 옆으로 밀어야 되는데,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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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첫째 비켜. 아.. 이야.. 안 밀린다잉? 일단 첫째가 밀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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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ędą 하고. 됐다. 이정도가 할 수 있겠지? 됐지.. 첫째야. 막냐? 우와 난다. 난다요. 둘째. 아니 첫째. 셋. 넷. 일곱. 갔다. 이제 둘째. 그리운 집으로 들어갑니다. 끝. 네.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